부천 신축 분양 중인 분양 사무실 거실입니다. 공기순환기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LED 조명과 보조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자리와 김치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인덕션 설치에 주방 창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베란다입니다. 부부욕실이고요. 중간방입니다.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는 작은 방이고요. 베란다입니다. 메인 욕실이고요. 현관입니다. 펜트리 공간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이 설계되어 있습니다.